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평은 뭐냐면 레지신부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663년 1738년에 살다 가신 분이고 선교사에요 신부로 청나라 때 중국의 북경에서 선교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선교라는 게 결국 뭔가를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주변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그때 청나라죠 중국 청나라 황실에 보관되어 있던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그런데 언제 썼냐 하면 1735년에 써요 1735년에 이 사람이 불란서사라니까 불어로 먼저 쓰고 3년 후에 영어로도 번역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양에 대해서 유럽인들의 지금처럼 비행기로 날아올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궁금해할 때 불어로 처음 발간하니까 영어로도 수요가 있으니까 번역을 번역해서 유럽에 막 깔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록에는 이 책인데 이 기록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유정이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라 이전 요인금 때부터 존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나라 주나라와 경쟁하고 전쟁도 하고 침범도 하고 어떨 때는 속민으로 조공도 바치고 하여간 요인금 시대부터 존재해서 하상주 시대에 경쟁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산동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동반도 지역을 쳐들어가기도 하는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우리가 흔히 제아사학에서 얘기하는 환단고기류의 책이 알려지기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전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구체적으로 몇 군데 한번 볼게요 조선인은 BC 2357년 치세를 시작한 중국의 요인금 때부터 기원전 2188년 치세를 시작한 하나라 3대 제왕인 태강에 이르케 중국의 속민이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요인금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민이었다 기분 나쁘죠 이걸 뭐 기분 나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인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라 때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나라 때도 존재하고 있었고 상나라 때 중경 때에는 조선은 중국을 침범합니다 침범 전쟁을 합니다 때로는 굴복하고 때로는 반란을 일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1735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레지신부가 한국에 잘 볼 일도 없고 자기가 뭐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최고의 지식인이긴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서 쓴 것도 아니고 청나라 황실의 사료들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자기 책에 써 있어요 내가 세 권의 역사서를 참고를 했는데 그걸 다름기호로 써놨는데 아직도 그 책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책이 진짜 존재하는 책인지 어떤 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일부를 조작해서 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 기록이 1735년에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신부가 써서 남겼다는 겁니다 이 레지신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11세기 이전에 고조선의 영역을 해놓은 겁니다 즉 당군조선이죠 11세기 넘어가면 기자조선으로 바뀌고 여기 산동반도 지역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조선은 자신들을 정복하여 몰아낸 진시황 통치 전까지는 강남과 산동을 점유했었다 강남과 산동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대요 물론 이게 100% 팩트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1735년에 레지신부가 기록할 때 그런 기록이 청나라 황신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밝혀지면 좋겠지만 아직 현재로서는 추적이 안 됩니다 마지막 새로운 지평 다섯 번째는 문명 단계 진입에 대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많이들 하상주 단계부터 국가 단계고 문명 단계인데 아까 지금 도사유족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문명 단계 진입 시기를 요서지역에서는 요하문명이 가장 핵심적인 홍산문화 후기 기원전 3500년 단계까지 올리고 있어요 그때 문명 단계 이미 진입했다 절강성 지역에서 양저문화 중원에서는 묘조구 이런 학자들이 나옵니다 이 소변기라든지 과학자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형 어느 지역의 향토사학자가 아닙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 역사학이나 고고학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원전 2500년까지 그 시기부터 문명 단계라고 보는 게 그게 이제 도사유족이랑 성묘의지 요런데인데 용산문화 단계부터 이런 사람들도 언문명이라든지 아노 이런 사람들 여기에 소병진 선생은 내가 직접 보여줄 못해요 여기 이 사람들은 내가 다 만나본 사람입니다 직접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설이죠 하나라 때부터 국가 단계고 문명 단계 근데 지금은 3000년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제일 앞서는 게 홍산문화 기원전 3500년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발전 단계 문명 단계는 다 비슷한데 똑같아요 요서지역에서는 홍산문화 후기 아까 얘기한 기원전 3500년 단계 소병기는 고국이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허갱이나 이런 사람들도 국가 단계를 추방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우리가 칩듬 이렇게 얘기하죠 군장 사회 혹은 군장 국가 얘기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홍산문화 후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국가 단계로 보는 거예요 초기 국가 단계 그다음에 반국 제국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새로운 고고 문화가 발결되고 요하문명도 발견되고 하면서 문명 단계의 진입 시기 혹은 국가의 형성 시기가 500년, 1000년 가까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의 정설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가점 하층 문화 단계 요서지역에는 반국 단계의 대국 소병기가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라보다 앞선 문명 고국 설지강이 얘기합니다 이런 게 있었다고요 진하라 역사에서 진하 역사에서는 이 하가점 하층 단계의 요서지역에 있었던 이런 국가들을 비정할 만한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신화적으로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은 단군 조선이 실존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사람 자 이제 마칠 텐데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뭐 큰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지평이 또 하나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한국어의 기원 네이처지에 2021년 11월호에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전입니다 거기에 알타이오족 여러분들은 알타이오족이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한국어를 포함하고 한국, 몽골어, 일본어, 알타이오족 알타이오족의 기원지가 요서지역이라는 중요한 논문이 발표됐어요 이건 여러분들 다운받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화면 스톱 해가지고 이거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pdf 파일로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10개국에 40여명의 학자가 언어학 고고학 유전생물학 DNA 분석 이 세 분야의 연구를 종합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지 중에 하나인 네이처에 발표한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안 됐잖아요 그죠? 자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은 요 3번지역이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네이처 논문에 걸 제가 가지고 요 3번지역이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 어족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 언어의 기원지입니다 요 3번이 요 빨간색으로 된 3,4,5는 신석기 시대에 확산된 거고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는 청동기 시대에 확산된 거에요 계속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에요 근데 기원지가 여기라는 겁니다 요서지역 네이처 논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요서지역 9,000년 전 요서지역에 기장농업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네이처 논문에 놀랍게도 이미 요하문명 흥륭화문화 홍산문화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요하문명의 새로운 고고발굴을 자료로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산됐다는 거에요 여기가 어디냐 자 제가 아까 요하문명의 분포범위를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요거랑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와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요걸 자른 거에요 여기가 요하문번지역과 똑같죠 이 지역이 트랜스 유라시아 어적 알타이오족 기원지 라는 거에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바로 요하문명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랜스 유라시아 어적 언어의 기원지는 요 3번 지역인데 네이처 논문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9000년 전 서요화 유역의 기장 농업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하문명 지역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해요 여기가 한국어의 기원이면 한국어를 포함된 우리 한국 입장이니까 한국어의 기원을 여기면 다른 거는 딱 언어만 여기서 기원하고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나요 민족의 기원도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고 한국인의 문화의 기원도 여기서 출발할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자 이 요하문명 지역에는 한국어의 기원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의 기원인지는 난 몰랐어요 내가 책 4권이나 썼지만 근데 난 다른 걸 연구했어요 9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의 기원지가 요하문명 지역 재배종 기장과 조 세계 최초의 기장과 조의 기원지고 최초의 옥결의 기원지고 적성묘의 기원지고 최초의 복골 점을 친 뼈로 보고 그러니까 골복의 전통의 기원지도 여기 흑도의 기원지도 여기고 계단시 적석총도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홍산물 치를 갖춘 석송도 하가대마총이 처음 나옵니다 비파형 동검도 이 지역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처음 나오는 게 요하문명 지역인데 이 지역 중에서도 이 9개 가운데서 1,4,6,7,8,9는 요하문명과 한반도 지역에서 다 나옵니다 중원의 황하문명 핵심 지역에서는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하문명은 중원의 황하문명과 보다 한반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의 기원지 네이처 논문에 의하면 네이처 논문에 그게 써 있습니다 황하문명 지역은 한어 티베트 어족의 기원지 중국어의 기원지에 거의 요하문명 지역은 트랜스 유라시아어 즉 툰구스어의 기원이라고 언어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이제는 네이처의 논문은 황하문명 지역과 요하문명은 독자적인 별개의 문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고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이고 황하문명은 아까 얘기한 치나 중국 티베트 어족의 기원지로 논문에서도 구별해놨어요 언어적으로도 구별된다는 물론 아까 각각 유족들도 다 구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이처의 논문은 우리 상고사를 연구하는데 무채무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네이처 논문 나오고 나서 두 주 만에인가 기고문을 썼어요 뉴스에 기고문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케이스프릿에서 인터뷰 제의가 와서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궁금한 분들은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인터뷰 기사를 뉴스에 신문기사 한거 하고 그건 이제 기고한거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네이처 논문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기 요하문명은 황하문명과 독자적인 문명이고 한반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해 왜 한국어여어원이 거기니까 동북아 상고사 고대사 연구도 그 출발쯤은 요하문명부터 시작해야 된다 언어의 기원지가 거기인데 말만 거기서 기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민족도 거기서 기원할 거고 언어 문화 종교 신앙 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어라는 결국 요하문명을 모르고서는 동북아시아의 언어 역사 문화 종교 철학 모든 것을 말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요하문명이 새로운 이 발굴 결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그거를 중국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거를 중화민족 화하족의 시조라는 황제족의 문명으로 다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긴 얘기가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통일적 단면족과 중화민족 이 역사소술의 기본적인 모태가 되는 이 논리적인 결함을 우리가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논리 자체가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자체를 그 다음에 요하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언어만 거기에서 기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요하문명을 중심으로 좌우로 중원지역과 한반도로 연결될 그걸 제가 A자형 문화대라고 부르는데 자 요건 좀 이따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요하문명이라는 문명은 하나의 거대한 문명은 역사 고고학자들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문명을 연구할 때 언어학자는 상형문자를 연구하면 돼요 그건 고고학자보다 훨씬 더 잘 고고학자들은 발굴해 놓으면 그 언어의 뜻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또 그 신화구조에 부조나 언어로 상형문자로 기록된 거에 있는 세계관이나 죽음관이나 신관이나 이런 것들은 신화학자들이 더 잘 연구합니다 종교학자들이 그런건 종교학자들이 해야죠 그 다음에 피라믹 자체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으면 그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학자들이 훨씬 더 연구를 잘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듯이 요하문명도 똑같아요 하나의 거대한 문명은 철학 역사 문화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역사학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시각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중국의 시각에서 연구가 된 것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의 방계 역사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그 유명한 소병기 선생이 요하문명이 발견되면서 중국의 중심지인 황하문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Y자형 문화벨트라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이론으로 근데 이거는 뭐 한반도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만 연결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하문명 한반도와 더 훨씬 밀접히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비판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중국에서 중국 학자들 앞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도 제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요하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을 따라 쭉 중국 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옥결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옥결 옥으로 만든 귀걸이 있잖아요 옥결이 정확히 이렇게 적석총도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비파형 농검도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쪽은 한반도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 다음에 장강 쪽에서 한반도 남부를 통해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상루트 이렇게 나는 이제는 동북아시아 역사를 볼 때 요하문명을 기점으로 해서 A자형으로 펄어지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동의의 강력입니다 동의 아까 왕면유라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동의의 강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동의를 전부 다 화화적으로 넣어버렸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처음부터 신화시절부터 전욱의 후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A자형 문화벨트라는 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되면은 요하문명의 일부는 당연히 중원으로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몽골의 영향 아니면 러시아의 영향 당연히 미치죠 그래서 저는 요하문명을 처음에 요하문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첫 책을 쓸 때부터 동북아시아 공통의 시원문명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이거는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이게 어떤 부분은 중원지역과 연결되고 또 어떤 것들은 한반도와 연결되고 또 일본까지도 연결되고 아까 얘기했죠 이 지역에서 기원한 언어는 중앙아시아까지 터키 다 연결되잖아요 트랜스유라시아 어조국의 기원지가 바로 요하문명입니다 그런 공통의 시원문명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한중 간의 어떤 역사 갈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 또 이런 시각에서 연구를 해야 미래의 한중일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백도 생긴다는 이게 전부 우리 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요하문명과 중공학자들의 논리가 저와 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 건데 이건 뭐 간단하게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북사지에 실려있는 9개의 논문을 제가 좀 상세히 분석해 드렸고 그 논리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신화 시절부터 완전히 한반도에 모든 것을 화하족의 역사로 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가 뒷부분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또 찾아진 사료라든지 새로운 고고발굴 유적을 통해서 단군 고조선의 실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모든 역사연구의 출발점을 우리도 요하문명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거는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만의 전여물이 아니고 이거를 보는 우리 학계의 모든 분야에서 요하문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하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한 걸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이 내놓은 논리가 전 세계로 확산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신화 시절부터 황제의 후예가 됩니다 우리 역사는 중국사회 반기의 역사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